이 메뉴판이죠? 네, 2마리짜리 너네 보니까 누구야? 맨날도 먹고 싶어? 누구야? 먹고 싶어요? 오늘은 간장게장 냠냠 보실 분 싫은 놈으로 준비했지 비싸지만 먹을 때마다 기회만족 먹는 건 홈페인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황! 간장게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 계살 향이 상당히 아니다, 벌써 더! 빨리 먹자! 어! 아니, 너무 맛있는데 진짜? %&%&%&%£ %&!%%&%&%%%%&%$%£ 모짜렐라 소음 오, 간장게장이 엄청 안짜네 진짜 그... 게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.. 은은한 간장의 맛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물만 먹어봤을때는 좀 칼칼한 느낌이었는데 또 그냥 게장만 먹을때에는 뭐 그렇게 칼칼한 느낌도 별로 없어요 정해진 먹는거에요 나를 닦는게 찹쌀한 느낌 보온대 ниц은 아직 안전해져요 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시원한 느낌 suf 또 생각나는 경우는 illinois 소금 흡지 꼼꼼 양념 어, 근데 생각보다 그냥 이런 다리에도 살이 많네? 이거 봐 그냥 치고just 너무 맛있다 진당 또 고기 그 부분은 그냥 치고떡 익혀줄거 같네요 하.. 또 couple 아까만 더 우울한 바위에 팽이버지는 껍질이 좀 연하네? 껍데기가 단단한거였나? 껍데기가 단단한거였나? 얜 단단하다 양파가 있네 모래주머니는 빼고 참기름 참기름 께 껍질 도와주 icht Different 정말 튀겨 껍질 껍질 중독독독독독독독독독독 왕이와는 상호를 뿌려주세요 후후! 후후.. ㅎ 흐으흐 흐흐 흐으... 흐흐흐 푸흡 지금 김이 있거든요? 싸서 먹을지 그냥 먹을지 고민 너무 맛있어서 약간 김의 맛이 해치지 않을까? 약간 이런 걱정이 조금 들어가지고 자, 일단 김 한 번 가보자 와... 와, 내가 왜 요즘에 간장게장을 안 먹었지? 진짜 맨날 먹고 싶네 진짜 맨날 먹고 싶네요 오, 양파가 하나 또 있었잖아? 어? 뭐야? 양파가 하나 또 있었잖아? ㅎㅎㅎ 잘 먹었습니다! 게장 맛있네요! 오늘은... 왜 그랬지? 마지막에 오늘은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홍